안녕하세요. SNS로 보는 세계국방 박준영 중사입니다. 지난 8일에는 인도공군의 창설 88주년이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인도공군 고공강화팀이 18,000피트 5.5km 고공강화 자체 신기록을 세웠다며 인도국기를 휘날렸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인도공군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32년에 창설됐으며 매년 10월 8일을 창설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창설 88주년을 맞아 인도 뉴델리의 공군 기지에서 고공강화와 에어 워리어팀 시범 행사를 펼쳐 보였는데요. 이날을 기념해 인도공군이 18,000피트 5.5km 고공강화 자체 신기록을 세우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18,000피트는 일반 여객기가 운항하는 고도로 전문 스카이다이버도 수천 번의 훈련을 거쳐 도전하는 높이인데요.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 적막하고 아찔한 높이, 요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경례를 하며 하늘에 몸을 던졌습니다. 푸른 하늘에서 인도 국기를 멋지게 휘날리며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인도공군의 18,000피트 고공강화 기록은 창설 8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8일에 새롭게 달성됐는데요. 두려움을 딛고 거침없이 하늘에 몸을 맡기는 인도공군의 위용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보는 세계국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